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최근 리액션 선본이 당선되면서 우리대학 입문 캠퍼스 선거가 종료되었는데요. 하지만 리액션 선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의와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권민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020년도 제47대 총학생회장단 리액션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다는 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24일 총학생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권한 및 사무에 대해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자격이 없는 휴학생이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했다. 선본장의 의무 이행 소홀, 부주의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 제기에 관한 심의와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 조치 사항을 통해 리액션 선본의 경고 3회와 사과문 8장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선관위의 이의 제기 조치 사항에 대해 우리 대학 학우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고 이에 중선관위는 당일 오후 9시에 입장문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선거에 관련된 모든 문제 제기와 항의는 선본장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음을 이유로 학우들의 질문과 의의를 단순 문의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중선관위의 의결 사항이 번복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우들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렸지만 학우들은 이 답변에도 재차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없었던 주의 3번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투명한 피드백 없이 결과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피드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이게 소통하는 총학생이라고 했는데 과연 학우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걸까 중요한 안건을 다룬 회의의 과정과 의결사항 등을 밝히지 않고 입장문만 밝히는 것은 학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세이다. 유권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정말 어떠한 악영향과 투표권에 박탈도 없다고 판단되는가 중선관위가 정말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등이 학우분들의 지적 중 일부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문과 함께 자격이 없는 휴학생이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사과문도 게재했는데요. 해당 사과문에 따르면 선본이 참관인 서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휴학생을 참관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세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중선관위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세칙에 보면 부칙 2조에 선거에 관련된 모든 이의제기와 항의는 선본장만이 선거관리위원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세칙이 있는데 선본장 역할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의제기나 모든 항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우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우들은 정당하지 못한 선거로 당선된 리액션 선본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과가 아닌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할지 밝혀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아직 남아있는 학우들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운영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사과만이 아닌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를 만들고 학우들의 요구와 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